365 MC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만드는 지방흡입의 새로운 미래 모션 캡처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, 매일 기존의 지방흡입은 집도의사의 촉과 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지방흡입은 집도의사의 동작을 캡처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안전한 무결점 시술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극도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지방흡입 동작, 스트로크 시간당 9만 건, 배당 평균 18만 건 이것이 해마다 축적된다면 어떨까요? 이건 우주적인 데이터인 거죠 이 거대한 데이터에서 최적 팩턴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인공지능 엔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82만 건의 유사 케이스 중 상위 7.4% 고품질 스트로크입니다 오차 범위 내 안전한 확률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오차 윤리 측으로 무결점 시술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 그렇습니다 인류의 비만 시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365 MC